오늘 나눠드린 자료가요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번 주제 16번 주제죠? 천국의 개척과 확장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성령과 구원 강의 때는 또 성경 구절들을 또 찾아볼게요 엮어서 성령과 구원 지난 시간이어서 계속 주제는 이겁니다 천국의 개척, 천국의 확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고 이게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 결국에는 천국과 개척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 한 분한테서 천국이 개척된 것 그리고 그게 죄사함과 원죄를 사함이죠 결국 이게 성령 바다라예요 성령을 오순절 때 퍼부어주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 결국 예수님이 경험하신 천국의 개척을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결국은 천국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뭔지 이게 나오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 천국이 뭐라고 그랬죠? 영혼 육의 세계다 어떤 영혼 육의 세계냐?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 육의 세계다 결국 우리의 영혼 육에서 구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서 구현되면 지상 천국이다 우리 육신을 버리고 가는 그곳은 천상의 천국이라면 살아서 접속하면 지상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상 천국에 계시지만 육신을 버리고 천상 천국에 부활체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과 그대로 만납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그 만나는 곳을 같은 천국이지만 살아있는 제자들이 만나게 되면 지상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살아있죠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예수님은 천상 천국에 계시지만 결국 우리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지상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의 영혼 육이 지상에서 거듭났으니까 영혼 육의 세계가 결국은 천국인데 거듭난 이 중에 중요한 게 영혼이라고 그랬죠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거듭나니까 육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결국은 1차적으로 우리 영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성자와 성부랑 성령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영혼 육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는 육신을 가진 이 세계에서 예수님과 영혼이 하나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지상 천국이거든요 성령과 구원 들어갈게요 그대들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 구절 유명하죠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이때 나는 누구겠어요 지상 천국 예수님도 그때 살아계셨으니까 지상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상 천국에 살고 계셨어요 천국의 구현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이 왔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한테서 펼쳐졌어요 예수님의 영혼 육에서 진리가 구현됐거든요 지상 천국이 펼쳐졌죠 그러니까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여러분과 똑같은 혼과 육을 지닌 생명체인데 영으로 불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죠? 불타는 쇠공이죠 쇠공으로 우리 똑같은 쇠공으로 만들어진 혼과 육이 쇠공이죠 혼과 육으로 빚어진 똑같은 쇠공인데 영으로 불타고 계시면 이거 지상 천국 구현된 거 아닌가요? 불타는 쇠공 온전히 그것도 그냥 불타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불타는 예수님은 성자니까 그래서 성령의 진리를 따르는 영혼 육인 나는 기리오 그대로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왜? 성령이 그대로 내 영혼 육에서 구현되니까 혼과 육에서 구현된 거죠 영이 성령이 성령이 혼과 육에서 진리를 구현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내 혼 육 차원까지 다 포함해서 뭐예요? 그대로 불타는 쇠공은 이미 불덩이 아닌가요? 불타는 성령의 불로 타는 혼과 육은 그대로 성령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성령의 길이오 성령의 진리오 그대로 성령의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지금 불타는 쇠공이 나를 통하지 않고 너네가 어떻게 불 자체인 열기 자체인 아버지한테 갈래? 이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 그대들이 나를 안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 불타는 쇠공 열기 자체는 성령의 불은 안 보여도 쇠공은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애고들끼리 쇠공은 애고를 의미하니까 애고는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즉 혼과 육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영은 안 보여도 불타고 있는 혼과 육인 예수님의 혼과 육을 볼 수 있잖아요 직접 제자들한테 지금 나를 봤잖아 나를 알잖아 그러면 그대는 눈에 보이는 나를 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진리 그 자체도 알게 된 거야 진리의 화신을 알게 되면 진리 그 자체도 알게 된 거야 지금부터 그대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본 거야 이겁니다 내가 지금 지상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 수도 있어 본질로서의 천국인 성령도 알 수 있어 현상으로 드러난 나라는 천국을 경험하면 본질의 천국인 성령 그 자체도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그려볼까요? 쇠공 바깥에 영을 그려놨으니까 이런 그림도 하나 그려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의 영 혼과 육 안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영 이 영의 진리가 혼과 육의 차원에서도 구현되면 지금 불타는 쇠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영은 안 보여요 혼과 육만 보이지 그래서 불타는 성령의 불로 타는 혼과 육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천국을 구현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구현됐고 아버지의 생명력이 펼쳐졌기 때문에 내가 길이오 진리요 그건 빛이라는 얘기고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생명입니다 진리 쪽 생명 쪽 길과 진리는 같은 말이니까 나를 통해서 천국에 접속하라 이거예요 그대들도 결국 자기 안에서 성령 찾고 천국에 접속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에 그대들은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니네도 천국 가는 법 알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는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요 나는 지금 불타는 쇠공 내가 지상천국이잖아 나를 봤잖아 나를 봤잖아 내가 성령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이 모습 봤잖아 내가 성령을 드러낸 것 뿐이니까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은 다 성령대로 한 거니까 나를 봤으면 성령 알잖아 어디로 가겠니 성령과 하나 돼서 천국으로 가지 그대들도 나를 안다면 천국 올 수 있어 이거고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뽑았어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도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이 뭐예요? 식계명을 제시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새로 계명한 아니 새로 제시한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실천을 지켜라 요 말이요 이게 하나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계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동 생각은 다 아버지 건데 따라서 나의 계명이란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 표현됐으니까 불타는 세공이 제시한 거니까 나의 계명이라고 하지 실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이죠 그래서 아버지 계명 지켜라 이게 뭐랑 연결됐어요? 지난 시간에 했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못 간다 왜? 천국은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영혼육의 세계니까 결국 이 성령의 진리가 아버지의 계명인데 성령의 계명이고 아버지의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계명이니까 이게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구약과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구약에서 설명된 하나님은 분노와 질투의 신이었다면 사랑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구현하라예요 아버지 뜻 구현하려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면 뭐예요? 너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대들은 이미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요 내가 앞으로 갈 내가 있을 천국에 너희도 들어와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있다고 이제 눈에 안 보이신 상태에서도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 앞으로 거기 있을 곳에 너희 올 거다 사실은 계속 같은 곳에 계시지만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이미 계신 곳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이룰 수 있어 이 말 이렇게도 하는 거고요 나의 계명 지켜 그리고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한테 그리스도의 일인 그리스도가 뭘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 명령이 사랑하라니까 사랑 실천하신 거죠 사랑 실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했던 일인 사랑의 실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한테 구해라 그러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한다 나랑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죠 성령을 그대들에게 보내주실 거다 보혜사가 보호하고 도와주는 스승이잖아요 도우미잖아요 도우미 도우미 멘토인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러면 그 보혜사를 주시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그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누가요? 아버지께서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니까 아버지가 본인의 영을 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미 영은 임에 있지만 그걸 각성해가지고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성령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니까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건 아버지랑 함께함이고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이신 성자와도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린 영원히 함께 간다 성령만 받으면 그래서 보세요 첫 보금의 소식이 십자가에 나는 죄를 못 받고 모든 죄를 못 받고 온전한 영생을 얻었다 너희도 성령 받아서 원죄를 사함 특히 죄사함은 원죄죠 원죄가 먼저죠 원죄 다음에 본죄가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 원죄를 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받아가지고 본죄를 스스로 정화시키면서 성령과 함께 영생에 이르러라 예수님처럼 부활해라 이건 제자들이 갈 길이거든요 성도들이 갈 길 예수님의 길 성도의 길이에요 천국의 개척 예수님의 길 천국의 확장 성도의 길 성도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이 또 개척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도 자기를 개척하고 남을 확장시키고 남한테 이해되시죠? 이게 결국 성령 안에서 성자와 함께 된 하나로 연합하는 길이고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제일 쉬운 법 가르쳐 드릴까요? 성령 받는 제일 쉬운 법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느님께 구합니다 성령 주세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올바른 기도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하는 기도라고요 영과 진리가 진리가 결국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는 성령의 진리고 영과 진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해라 이 소리는 막 발버둥 치고 막 몸으로 취하는 동작이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보조적인 거고 혼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아버지한테 말해보는 것도 속말로라도 해보는 게 원 기도가 아니고 본 기도는요 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 하고 몰라 괜찮아 제가 지시해드리는 몰라 괜찮아 자명 요 속에서 푹 빠져보세요 자 기독교 보존으로 말씀드릴까요 몰라 아버지 말고 저는 다른 거 모릅니다 하시면 돼요 아버지 말고 저는 모릅니다 해보세요 아버지 말고 저 다른 거 모릅니다 어디에도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버지 외에는 몰라 해보세요 그 다음 괜찮아 아버지만으로 괜찮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명은요 아버지 안에서 어느 때보다 진리 안에서 자명합니다 아버지가 진리니까 아버지 안에서 어떤 의심 없이 자명합니다 자 아버지 외에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는 건 다 아버지 아니니까 다 모른다고 하세요 몰라 아버지만으로 괜찮습니다 아버지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소리고요 아버지 안에서 어느 때보다 자명합니다 어떤 의심도 없이 자명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게 영과 진리로 하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무지의 기도 무지의 구름에 나오는 무지의 기도 무지의 구름 속에 들어가면 그냥 하느님 만난다는 중세 수도사가 쓰신 그 무지의 구름에 나오는 무지의 기도예요 그냥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하는 기도라고 한 거예요 네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모른다 하고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의 현전 IM이잖아요 난 영원히 현전한다는 IM 자리에 바로 접속해라 이거죠 그러면 성령과 하나가 되면 지금 그 느껴지시나요 아버지 만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 늘 우리 안에 계셨는데요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아버지 지금 만나셨나요 아버지 현전에 만족하셨나요 과거 몰라요 미래 몰라요 내 이름도 몰라요 아버지 말고는 다 모릅니다 하고 계시면 그리고 아버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계시면 순수한 나의 현전 순수한 나의 현전이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영이고 성령이에요 영원한 나의 현전이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서 쉬세요 자꾸 수시로 하나님 만나보는 것보다 뭐가 급해요 또 쉬세요 또 쉬세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하시는 거 다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잘 돼도 거기 안 돼도 거기 영원한 건요 아버지랑 함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 나는 거들 뿐 내가 스스로 나선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결국은 나는 거들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는 아버지의 사업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자세였어요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되죠 몰라 괜찮아 아버지 안에서 자명 진리 안에서 자명해야지 애고 안에서 자명하면요 애고 욕심 애고 욕심에 부합하는 게 자명한 거고 애고의 편견에 부합하는 게 자명해요 서로 깨어있다고 그래요 깨어있다고 서로 편견 가득한 사람들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얘기하면 죽이 쫙쫙 맞거든요 너 깨어있는데 아버지 안에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똥꼬집과 자기들의 편견 안에서 깨어있어요 거기서 자명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아버지 안에서 자명해야지 그러니까 내 걸 놔야 돼요 내 걸 놔야지 진리가 보이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웬만하면 진리 아닙니다 웬만하면 진리일 수도 있죠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말했는데 웬만하면 진리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만으로 괜찮습니다 아버지 외에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 몰라요 이럴 때 아버지 안에서 즉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자명합니다 최고 아닌가요 이 기도예요 우리 몰겐자라는 게 일반인도 하실 수 있게 몰라 괜찮아 자명해 이렇게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상대로 그리고 또 꼭 크리스천 아니라도 하나님이란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느님을 신앙하시는 분이라면 하느님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참나가 사실은 하느님이고 참나가 하느님이고 그분이 우리 불성이라고 하죠 부처님이에요 주인공이고 우리의 참 주인공 주인공 해도 좋아요 여기 한마음 서는 분들은 주인공 주인공 외에 몰라요 주인공으로 충분합니다 주인공 안에서 자명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고 이게 주인공만으로 괜찮습니다 아버지만으로 괜찮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죠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맡기겠다는 거예요 불교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방편을 썼어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걸 맡기고 쉬세요 이게 성령을 만나지 않는데 무슨 영과 진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못 만나는데 그 다음 구원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못 만나는데 구원이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지상천국에 접속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만나면 영혼육의 세계에서 성령의 진리가 지금 구현되는데 일단 영차원에서 각성이 됐잖아요 그럼 성령이 일단 한 달이 골친 거죠 그 다음에 혼차원에서 또 구현되면 내 생각 감정 오감까지도 성령의 진리에 따르기 시작하면요 조금씩이라도 혼차원에서 구현되기 시작하면 지상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주체적으로 말하면 개척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개척되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의 세계까지 행동으로까지 그리고 부활체로까지 표현되면 여기서 육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 육신이 진리를 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 이 육신이 죽은 뒤에 우리가 영원히 갖고 가야 될 부활체를 얻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에너지체 부활체까지도 포괄한 얘기예요 거기까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육신도 천국이고 영적인 육신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똑바로 서 있으면 다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천국이 돼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영혼욕으로 경험하는 세계도 여기에 세계란 말 썼냐 나의 영혼욕만이 천국이 아니라 내 영혼욕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접속되고 여러분이 천국에 접속하는 순간 나의 아버지가 바로 누군지 아세요 나의 아빠 성령이 아빠니까 오빠가 나와요 아빠 이 길을 먼저 거리시고 우리를 길로 인도하신 오빠 큰오빠 고생 많이 했겠네 웬만하면 진리가 아닌데 내 생각이 요즘 기특하게 진리가 자꾸 생각이 나고 진리에 맞춰지고 있다면 큰오빠 진짜 피똥 쌌겠네 하는 거 아셔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부를 만나고 성자를 만난다는 건 아빠를 만나고 오빠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도 한가족이 돼서 지상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가족이에요 거룩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막 거기 제자들을 인도에 들어갈 때 예수님 형제 자매 가족 오셨는데요 자매래 형제 가족 오셔 어머니랑 가족 오셨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 관심이 혈육의 자녀한테 혈육의 가족한테 가는 거를 막으시려고 누가 내 형제고 엄마야 지금 나랑 성령을 통해 이 천국에 함께 접속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이 말을 왜 했냐면 그 혈육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 천국운동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천국운동 천국 확장시키려고 오신 분이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천국 얘기밖에 없고 성경 뒤져보세요 부활하신 뒤에 뭔 얘기하셨냐 하느님 나라만 얘기하셨다고 나와요 천국 얘기밖에 안 해요 천국 오로지 자다가도 천국 깨면 천국 도로 하십니까 가 아니라 천국으로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천국으로 몰아놓는 거예요 천국 안에서 우리 한가족이니까 그렇게 큰오빠가 고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도 구구절절이 큰형 맞이인 큰형 큰오빠가 아빠랑 어떻게든 가족을 화해시키려는 피 땀 어린 노력입니다 제발 이것들아 집으로 돌아와라 아빠랑 오빠는 기다리고 있다 애타게 나 있는 곳에 너희 올 수 있다 어디 계신데요 연락 안 되던데요 이 자식아 폰 사줬잖아 폰 다 사줬는데 폰 안 받아 성령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안 받아 한 핫라인이 있는데 연락 안 돼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연락 옵니다 여러분 폰 안 받고 계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면 돼요 회개하라가 뭐예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생각 고쳐먹고 돌아와라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 자 예수님의 가르침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선포를 딱 성경에서 딱 한마디 한마디는 아닙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하면 뭐예요 천국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아빠랑 오빠 왔다 돌아오라 이거예요 성령 부응 좀 되세요 저만 신난 거 아니죠 전 덕후라 그런 것도 재밌냐 하는 것도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밌으시기를 저와 같은 덕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쏴준다 이게요 성령이 다 원래 있는데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제발 접속하라 이거예요 접속하라 폰 켜라 접속하라 보세요 그분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분을 수용하지 못하니 세상은요 성령을 아무도 몰라봐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분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보여요 예수님은 보이잖아요 성자는 보이잖아요 아 예전에 뭐죠 오차사의 오빠가 너무인가 그 코너가 생각나네요 한번 보세요 불통가정의 실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바세계가 딱 그거예요 불통가정 오늘 강의하다 자꾸 톡을 하려고 하는 교감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안되겠어요 진도는 끝내야 돼서 이는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성자는 보는데 성령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성령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죠 성령이 보이면 어떻게 돌을 던져요 안 보이니까 돌을 던지죠 그러나 그대들은 그분을 알고 있으니 제자들한테 그래도 니넨 알지? 이때 제자들 표정 어땠을지 궁금해요 사실 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니넨 알잖아 그러면 아 이런 거죠 아 알아야 할 텐데 참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도 있을 그런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알죠 하는 제자가 있었을 거예요 알죠 내가 갑자기 내가? 어디죠? 그러나 그러나 그대들은 그분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알잖아 그분은 그대들과 함께 사실 것이고 니네랑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뿐이야 성령은 사실은 폰 다 사줬는데 폰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성령 보내줄게 성령 받아라 이 얘기는요 폰 사줄게 하는 거예요 없는 줄 아니까 사줄게 사줄게 사실이 있는데 폰파리 예수님 자 그분은 그대들과 함께 사실 것이고 그대들 안에 계실 것이다 원래 계세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 내가 사주면 너 진짜 꼭 갖고 써야 돼 이런 거죠 내가 새로 사줄게 성령 사줄게 내가 그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대들에게 꼭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는요 부활할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 때 우리 서로 다시 만나 나 죽고 헤어질 텐데 오순절 때 너희가 성령 제대로 받으면 나 다시 만나 성령 안에서 우리 만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성자께서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이 돼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가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길 바랄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그냥 딱 달라붙어요 예수님이 딱 와 계세요 어 이렇게 하게 난 성령만 받았는데 아버지랑 오빠가 딱 와 있어요 성령 받으면 전화 통화 제대로 되면 아빠 오빠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위치 추적해서 와 계세요 확 와닿으시죠? 어 폰 안 받아야겠네 이러지 마시고요 바로 딱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히 함께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볼 거다 그대들은 나를 다시 볼 거다 언제요? 오순절 때요 재림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상천국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지상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 이겁니다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오순절 때 성령 안에서 성자랑 바로 연합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합니다 지금 홍의각당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면서 몰라 아버지 외엔 몰라 아버지만으로 괜찮아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자명해라고 선언하시고 그 안에서 쉬실 수 있는 분 아버지의 현전 영원한 나의 현전 안에서 쉴 수 있는 분들은 아버지의 현전이 나의 현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순수한 현전 안에 쉬시면 거기가 아버지 자리에요 거기서 아버지를 바로 만나신 분은 이미 지상천국에 접속해버린 거다 예수님과 예수님 오빠와 하느님 아빠를 이미 만난 거다 영접한 거다 이겁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시면 교회를 다니건 성경을 읽건 다 다 나가립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1조요 다 엄한 짓 한 겁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 맛있는 거나 사주세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대들도 살아있을 것이다 어디서요? 천국에서 살아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대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도 살아계세요 왜? 영이 살아계시니까 영이 살아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랑 하나로 다이렉트로 만나버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만 영원히 사냐 우리도요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래서 지상천국에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몰라 괜찮아 자명 안에 쉬시는 그 자리 그 안식의 자리가 바로 지금 지상천국에 접속된 영혼 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는 영혼합니다 육신의 육은 사멸에도 이 영혼이 일단 영원하고 영원한 육체인 부활체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영혼이 또 계실 거예요 육체가 없더라도 영혼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죽건 살건 영원히 에너지체 부활체도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영원이에요 왜? 우리 혼이 영원하니까 영 안에서 영원히 가니까 재밌죠? 한 구절만 더 할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21절 그날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대들이 내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도는 성자 안에 이렇게 서로 셋이 하나가 된다 이게 일종의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가 또 우리 성도까지 넣어가지고 구현되는 겁니다 내가 그대들 안에 있는 것을 기존 삼위일체랑 너무 딱딱하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나름의 삼위일체 내가 그대들 안에 있는 것을 그대들이 알 것이다 성령만 각성하면요 성자와 성도가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왜? 내가 그대들 안에 있을 거니까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만나고 나면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도 성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사랑의 진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걸 따르기만 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니까 내 혼이 거룩해지니까 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계속 또 계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랑 영으로 그렇게 하나로 만나도 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 아빠 오빠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래야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여 너가 고룩해진다 이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나 너한테 나타날 거야 성령으로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황금류를 실천하는 자라야 지상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빠 오빠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천국 구현하라고요 요한복음에서 구구절절 얘기해 놨는데 이거 다 날려버리고 교회에 가서 뻘짓을 합니다 교회 건문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물론 부럽습니다 그건 제 욕심에선 부러운데 성령의 마음에서는요 가당치 않은 짓이죠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게 가당치 않은 짓이죠 지상 천국에 한놈도 못 들어왔는데 교회에만 삐까번쩍 가면 그 교회는 교회예요 뭐예요 인간들의 사교의 장이요 영업의 장이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영혼육의 세계에서 성령이 각성되면 영으로 드러나면 여기가 교회예요 주말 예배를 한 해 만에 이런 의문 따위는 이미 상실되죠 거기서 내가 이미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아는 사람한테 성령도 못 받은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해야지 천국 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 자체는 성립할 수도 없는 얘기죠 알면 할 수도 없는 얘기죠 모르니까 짓거리지 교회에 오라마라 하기 전에 성령 받으세요 그리고 본인의 영혼육에서 천국을 구현하세요 그게 가장 급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내 영혼육의 세계에 임하실 텐데 이미 임하실 텐데 무슨 또 예수님의 재림을 걱정하겠어요 이미 임하셨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데 여기가 그냥 천국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날마다 천국에서 사셔야 돼요 심판의 날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날마다 천국에 사셔야 돼요 심판의 날은 지구적 차원에서 천국의 확장이니까 그건 그것대로 기다리되 나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나리 하나 나도 피워야 돼요 나도 예수님이 개나리 피웠듯이 나도 개나리 피우고 예수님이 좀 왕 개나리라면 나는 작은 개나리일지라도 개나리 하나 피워놓고 같이 봄을 더 완연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에 입성했고 천국이 나를 통해 확장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없이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거는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거는 심판받을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때까지 개나리 못 피웠다 봄을 준비 못 했다 그러면 심판받을 대상이 되지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웬만한 교회에 계신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절대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오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질 당한 그 양반들 격이 될 거예요 누가 내 아버지 집을 우리 아빠 집 이따위로 했어? 하고 채찍질을 맞으실 각오하고 예수님 부르세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어떤 식으로 천국에 들어오라고까지 얘기 다 끝났습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성령과 구원도 너무 재밌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 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리아라는 여성사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 참신하잖아요 도마보금과 함께 발견된 이 마리아 복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음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